체외 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오는 느낌 때문인지 체외 충격파 치료라 하면 치료가 아플 것 같은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음향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연속적으로 전달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유법인데요. 보통 유로결석을 잘게 부수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유법에서 시작된 체외 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충격파 질환에 사용됩니다. 충격파 종류로는 방사형과 집중형으로 나뉩니다. 방사형은 충격파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넓게 퍼져 근육 뭉침과 근막 질환처럼 넓은 부위 치료에 적합합니다. 집중형은 충격파가 심부로 깊게 침투해 뼈 주위의 힘줄 및 인대 손상 치료에 적합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장점으로는 비수술 치료로 안전하며 비교적 짧은 시술 시간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합병증의 부작용 걱정이 덜하며 즉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모든 근골격계 및 염증 등 치료에 효과적이고 자연회복을 촉진과 반복 치료도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체외 충격파 치료는 과연 아플까요? 체외 충격파의 경우 강한 충격파로 통증 혹은 병변 부위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킨 후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즉시 효과를 보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며 치료 후 발생하는 통증은 치료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치료의 강도와 수준을 조절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체외 충격파 치료는 충격파를 직접 환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혈관이나 신경, 장기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혈성 질환이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경우 미리 의료진과 협회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외 충격파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진행이 가능하며 즉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어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